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동아일보 기자를 오래 지내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데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이낙연 씨가 여러분 사과를 하는데 1인 방탕정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다당제가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들 정당이라는 것은 결사체지 않습니까 정권 탈취를 목표로 해 가지고 동질적인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결사체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이런 민주당이 변질이 돼 가지고 이재명 씨의 여러분들 1인 정당이 되게 되면 당연히 탈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대고 예를 들면 배반자 처단하라 이런 이야기를 나온 것은 정말 여러분들 위험한 생각인 거죠.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95% 97% 정도가 여러분들 탈당에서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난다 24년을 몸담았네 벗어난 이유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1인 정당을 벗어날 길이 없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돼 가지고 그동안 민주당의 여러분들 그런 가치나 분격이 대부분 다 사라지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저급한 그런 언어가 난몸을 하게 되니까 그 1인 정당 하에서는 자기가 여러분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낙연 씨가 사과를 한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 사과가 나온 것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참말을 하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 그렇게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사기 조작 거짓 위선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근래의 민주당을 기억하게 되면 그냥 거짓 조작 사기 윗선 막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민주당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이 이낙연 씨가 여러분들 죄송해하는 부분을 정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천년 기념물에 비할 정도의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에 탈당한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낙연 씨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의 사당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상적인 경우에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분이 뭘 사과를 하는지.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성추행 사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오그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2027년 4월 7일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민주당의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란 얕은 생각을 제가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4.15 총선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저는 근래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이렇게 사과를 한 경우가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건만 터지면 모두 다 내로남부를 가지고 임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순회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씨의 여러분 사과를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신경하고 때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대표로 있던 2021년도 4월 보궐선거에서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여러분들 맡았던 조작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번에 사과를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좌측이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여러분들 주도했던 소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에 박영선과 오세훈이 맞붙었던 여름 선거결과의 차익값입니다.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최하단의 이런 평균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의 차익값은 플러스 10% 오세훈은 마이너스 9.3%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박영선 씨는 4월 7일 보궐선거에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마음껏 주물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시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20%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낙연 당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서울의 25개 이름 선거구에서 모두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모두 다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원한 상태에서 진짜 차이값 다시 말하면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해 가지고 차이값을 구했습니다. 모두가 박영순 마이너스 0.1% 오세훈 플러스 0.8% 5차 범위 내에는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두 9분의 부정선거를 저질렸습니다. 그리고 8분은 동일한 선거 사전투표 득표 조작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무엇까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까 전체 표를 도덕질한 표수까지 다 계산해낸 겁니다.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만 오세훈에게서 18만 9,408표를 훔쳐가지고 박영순에게 18만 9,408표를 더해준 겁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38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만.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박영순이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35%였는데 10%를 올려 45%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오세훈은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61%였습니다. 그것을 10%에 도덕질해가지고 51%로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도덕놈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꾼들에게 1년에 9천억 정도 예산을 지불해가지고 사기꾼들을 육성, 보존,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틀렸으면 선관위 사람들이 공병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 요지는 쓰레기를 청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뭘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선거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조작지를 몇 프로 했는지를 나온 겁니다. 이게 30%를 도덕질한 겁니다. 오세훈이 받은 100장당 30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당 이렇게 모든 데를 다 조사를 해가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여러분들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상대방에 옮긴 겁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은 서울시내 424개의 동에서 419개 동에 승리했습니다. 전체 동 수준에서 98.82% 전체가 거의 다 이름들 5개 빼고 다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오지게 조작을 해가지고 오세훈이 승리한 데가 235개 박영선이 승리한 데가 189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선관이 마음대로 그냥 주물러가 이름 내면 그게 선거가 되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시키는 위조투표지의 방지를 못하면 똑같은 짓들을 하게 될 겁니다. 폐색이 완연한 선거가 2021년 또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조차도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도 조작질을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여러분들 야바이 집단인 겁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영선과 오세훈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 1배기 당일투표 2배기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그래프는 0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두 개의 붉은색 종 모양의 그래프하고 푸른색 종 모양의 그래프가 중첩 0에서 여러분들 두 개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준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조작범들이 한 겁니다. 북한의 해킹도 아니고 중국의 해킹도 아니고 외부 해킹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조력자들이 부정성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해킹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이름들 얼굴을 봐 가지고 외부 해킹이 있으면 사전투표에서도 조작할 수 있고 선거결과도 조작할 수 있고 외부의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지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정원이 외부 해킹을 하면 이렇게 단서를 붙였지만 외부 해킹은 나발하고 피로 갖고 안에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안에서. 그래서 이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4.15 총선이고 밑에는 2021년도 1년 뒤에 실시가 됐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승거 그래프입니다.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같은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짓들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지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서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못 만들게 해야 그래야 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는 국민의 힘이 사전투표 조작만 선관위가 하지 않으면 큰 폭으로 큰 폭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을 해 가지고 대승을 하도록 더블당이름 승리하도록 만드는 바로 주범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겁니다.